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팽이버섯 이건 닭다리에 버섯을 먹습니다 이건 닭다리에 면을 먹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 이건 소스에 faut 먹어야 돼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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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돌뼈 호들로 맵다 쭈쭈 양념장에 들어가서 아주 고소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건 어떤 맛이냐면 네이콘에서 치킨이 잘 어울려요 치킨이 정말 매콤한 맛이에요 치킨이 잘 어울려요 치킨이 잘 어울린다는 맛입니다 치킨이 잘 어울린다 고춧가루 마시멜로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